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도이원님들하고 푸파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500분 옷인데요 떨려 되게 근데 막 열심히 해야겠어 진짜 아 뭐야 내 목소리 상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 눈물 근데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왜 내가 되게 응 밥 한 끼 콜 회장님 콜 응 내가 왜 뭉클하냐면 이게 내가 혼자 한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서 응 우리 팬분들 다 팬분들 덕분이라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음 팬분들이 항상 응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음 뭐 이런거 한다고 하면 음 항상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서주신 우리 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행하는게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쵸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데 이게 실행하는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거를 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하죠 음 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고 음 또 우리 든든하게 항상 옆에 지켜주시는 우리 팬분들 항상 우리 수장이 믿고 저희 방이 사실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방보다 되게 똘똘 뭉쳐있고 또 의리도 있고 친구들이 정도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치지 않고 4년동안 방송을 하루도 안 쉬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정말 저희 팬들인데 항상 믿고 뭘 해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팬분들이 아 근데 나한테 너무 평생 정말 나한테 평생 음 근데 평생 정말 너무 감사할 분들이고 음 말 안해도 알죠 우리 팬분들은 다 알죠 항상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뭐 올해 방송 막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아 너는 이렇게 오래 방송했는데 시청자가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막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부럽지 않은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1인당 100명목을 하고 있는 저희 팬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든든하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? 뭐 정말 뭐 뭐 하면 항상 뭐 다들 자기 일처럼 음 음 맥권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팬들이 너무 많아서 남부럽지 않아요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 팬들 우리 수정팬닉 우리 팬분들 하하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서 우리가 먼 훗날 음 제가 BJ를 오래 하겠지만 혹시라도 먼 훗날 이제 한참 뒤에 안해더라도 우리 좋은 친구로서 만나면 야 우리 그때 이런 일을 했었잖아 되게 뿌듯했잖아 음 서로 이 순간이 있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램이고 음 우리 회장님 하하하 우리 회장님 항상 큰 후원 해주시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든든하게 딱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도 열혈팬분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여기 계신 버섯오빠 셔플오빠 여기 또 이름은 다 안 부를게요 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해서 서운해할까봐 하하하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름 한번 부를까 이 좋은 날 또 열혈팬들 목록을 또 쫙 외워서 한번 불러볼까요 하하하 하하 하하 우리 은혜 항상 고맙고 후니 버섯 민수 알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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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순서 틀리면은 욕 처먹는 거 아니냐 하하 하하 이거 순서 틀려가지고 욕 개 처먹는 거 아니지? 하하 하하 또 성민이 하하 하하 셔플오빠 알라 불렀죠 제가 알라 불렀고 우리 유연오빠 답다언니 일사오빠 이루언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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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아 하하 하하 그리고 초보 야 안 부른 사람 있냐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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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정이 항상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지죽지 않고 누구보다 든든한 팬들이 있으니까 하하 ! 씩씩 megap 하하 항상 옆에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음 그건 사이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울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? 울진 않 오늘 울진 않았습니다 nett 자, 어떡해